안녕하세요 저 오늘 어디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? 궁금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 아직 쉬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오늘 좀 새로운 운동 시도하고 있습니다 록 클라이밍 알아요? 록 클라이밍? 제가 어렸을 때 뭐 5년 전 SMOE 전에 그때는 몇 번 해봤는데 오늘 좀 몸을 성장하고 나서 한번 다시 시도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오늘 좀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사실 요즘은 진짜 좋은 시간을 좀 뭐 촬영 시작하기 촬영 시작하기 전 좀 뭔가 바쁜 해였는데 좀 쉬는 시간도 하는 거 없기도 하고 좀 뭐 나가서 뭐 보고 숙소에서 원래 했던 걸 다시 해보고 다시 노력하는 뭐 improving 기타도 원래는 갔다가 안 갔다가 제가 계속 원하는데 이제는 좀 다시 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 그런 마음 좀 next level 가려고 좀 했던 걸 다시 반복하면서 하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새로운 걸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 같아요 다음에 저 새로운 관심사 그 펍 마트 그 새로운 피글 같은 거 제가 원래 태우고 있을 때는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또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조절하면서 많이 사면 안 돼 지금 첫날 딱 투박스 하고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런 게 중요해요 want 과 need 와 햇빛 진짜 대박 좋아 좋아 네 저 이젠 도착했는데 주차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1, 2, 3, 3, 4, 3, 4, 4, 5, 6, 7, 8, 9, 10. 아 어렵는데? 재밌어. 스크레어 멘탈. 레이플. 간다. 네. 이제 좀더 census. 한 번 더 싸려. 이렇게. 오케이. 한 번 더 싸려. 아, 조금 힘들어. 네, 조금 힘들어. 맨날 쇄서 자 사용법은? 네 네 잣義입니다 이 장면을 갖다희면 오른쪽이 길钦고 왼쪽이 빠져나가가 왼쪽이 길을 만나버렸다 와아 와아 이거 지금 몇 년을 정도 해? 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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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 번쯤에 그럼 제가 참가 제주의위원회에 대해서는 2화 기본기 지금 해보고 있는 데 너무 힘들어요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힘들고 되게 그 검정색이 진짜 검정색 저는 다리 짖을 땐 이제 물은 지겨요,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좀 잠깐 쉬고 물 먹고 타면 우리 노픈 거 하려고요 이따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힘들어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만족해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손을 안 풀지? 손을 안 풀어 한 번으로 쭉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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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좌좌 좌좌 좌좌좌 좌좌 좌좌 좌좌좌좌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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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결론은 저는 힘은 좀 약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아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그 손가락 끝에가 제일 아프고 근데 재밌어서 뭐 하면 할수록 이제 건강도 좋아하고 몸 자체가 다 힘쓰니까 운동을 잘 되고 쉐이딩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따 또 열심히 쉬다가 좀 쉬고 다시 또 가겠습니다 오늘 다 힘 빼고 쉬러 가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고! 왼발 올려 오케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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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대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슬슬 저녁 저녁에 뭐 먹을지 좀 생각하면서 차 타고 숙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젠 오늘 딱 한 시간 반 정도는 훈련 받고 딱 두세 벌만 스스로 좀 해봤는데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쉽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소감 음 자신의 삶 몸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는데 정신이 올라가 올라가 그런 건 싸움인 것 같아요 다음에 처음이니까 우리 아직 키술 그렇게 테크닉과 키술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면 되게 가볍게 올라가네 우리는 발 힘으로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되게 온몸으로 그냥 스윙이나 그런 거 많이 쓰더라고 괜찮아 처음이라서 다음에 우리가 좀 딱 두세 벌만 오면 이제 마스터링 할 수 있어 나중에 마스터링하고 뮤직비디오에서 그냥 럭카 앨범 노래하는 거 어때요? 춤추고 진짜 신기하겠다 그 어떻게 그 한 손을 여기 잡고 당연히 춤추는 거예요 괜찮아겠다 그냥 지금 손 진짜 아파요 부었어 감각이 잃어진 느낌 어떡해 근데 다들 럭클라이밍 할 때 왜 손 부는지 아시는 분 댓글에서 좀 달라주세요 아니면 뭐 테크닉이나 잘하시는 분도 우리한테 좀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만 가겠습니다 빠이빠이